안녕하세요. 고세훈입니다. 오늘 설 한까지는 아니지만 엄동의 추위에 상대적으로 좀 쉬워진 날씨인데 엄동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임용설명회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중등임용교육학설명회 때문에 이 자리에 섰는데 저는 교육학 강의를 할 때 제 강의명 앞에 항상 티처스 칼리지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희소학원인데 왜 티처스 칼리지라는 이름을 붙일까? 티처스 칼리지는 선생님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세계 3대 교육대학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콜롬비아 대학에 있는 교육대학원 이름이 티처스 칼리지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들이 많이 초빙이 되어서 초빙 교수로 많이 강의를 하는데 티처스 칼리지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제가 2017년도에 이후에 제가 티처스 칼리지라는 이름을 좀 더 분명하게 학원 강의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미국 콜롬비아 대학 티처스 칼리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 강의를 좀 더 더 단순히 학원 강의가 아니라 티처스 칼리지라는 이름으로 선생님들에게 좀 더 좋은 강의 좀 더 깊이 있는 강의를 좀 더 해야겠다라는 의미에서 티처스 칼리지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꼭 그렇게 콜롬비아 대학의 티처스 칼리지라는 이름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콜리지라고 할 때 콜리지는 라틴어에서 함께 읽다라는 어원을 가지는 개념이 콜리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콜리지가 만들어졌는데 결국 우리가 교사가 되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 쉐어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지적 성장을 이뤄내고 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합격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함께 달성하자는 의미에서 티처스 칼리지라는 이름을 앞에 늘 붙이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선생님들에게 오늘 임용설명회를 할 텐데 임용설명회에 오신 선생님들이 각자 어떤 역사를 가지고 계신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선생님들이 내년 2024년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물론 선생님들이 내년에 합격을 하시면 2025년도 신규 교사가 되겠지만 어쨌든 내년을 준비하는 것이니까 내년에 선생님들이 준비하는 선생님들 중에는 이미 한 번 준비하신 선생님도 계실 거고 지금 현직 4학년들 중에 내년에 준비해서 졸업과 동시에 임용시험에 합격하려고 준비하는 선생님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험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선이해가 있는 선생님도 계실 거고 혹은 전혀 아무런 전 이해가 없이 이 자리에 있는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청자들 혹은 그런 독자들 혹은 이 강의를 보는 선생님들을 고려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 측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 측면에서 교육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다 고려해서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첫 번째 선생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어떤 측면의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정신적 측면입니다. 첫 번째 공부의 목적인데 나는 왜 교사가 되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에게 낯선 질문이기도 하고 너무 당연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지난 십수년간 대학과 여기에서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나는 왜 교사가 되려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선생님들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용설명에 앞서 선생님들에게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는 왜 교사가 되려는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선생님에게 좀 던져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Why will I be a teacher? 나는 왜 교사가 되려고 하는가 입니다. 교사됨의 의미를 잠깐 짧은 시간 동안 잠깐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매우 철학적인 주제이기도 하고요. 아주 중요한 교육학적 주제이기도 하고 20세기 이후에 독일 교육학이 강조했던 인간학의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박사 논문을 쓰면서 가장 먼저 배웠던 학문 중에 하나가 교육학이 이전의 인간학이었습니다. 제가 왜 인간학을 먼저 배워야 될지 이야기를 하니까 교육학이 대상한 인간이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다시 받게 됐고 다시 박사 논문 지도 교수님의 가이드에 따라서 인간학 공부를 먼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교육학은 20세기 이후에 교육학을 인간학이라는 관점에서 정립하기 시작했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교사가 되려는 선생님들에게 교사는 어떤 존재인지, 교사는 어떤 인간적 존재인지를 먼저 좀 들여다보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에서 한 학기 동안 세미나로 다루는 주제인데 임용설명에서 이걸 선생님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짧게 선생님들에게 한번 질문의 형식으로 남겨두고자 합니다. 교사됨의 의미는 첫 번째 기다려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육학에서 학습이론을 배우게 될 텐데 또 혹은 대학원에서 선생님들이 학습이론을 배우셨을 텐데 교육학에서 말하는 학습이론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행동주의 학습이론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사회인지의 학습이론, 세 번째는 인지주의 학습이론을 이야기합니다. 행동주의 학습이론은 교육학의 학습이론에서 굉장히 일찍 시작된 학습이론인데 행동주의 학습이론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이전에는 교육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는 만큼 즉각적인 행동의 변화를 학습 혹은 교육이라고 규정하는 접근이 학습 행동주의 학습이론입니다. 행동주의 학습이론에서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사실상 행동주의 학습이론 관점에서 인간의 변화를 확인하기는 어렵겠죠. 이후에 나오는 사회인지 학습이론이나 인지주의 학습이론은 인간의 변화는 당장 교육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관찰과 모방을 통해서 바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잠재되어 있다가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행동이 드러납니다. 내내 선생님들이 합격해서 2025년에 신규 교사가 된 다음에 만나게 될 제자들에게 선생님들이 어떤 말을 어떤 의미 있는 건강한 말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당장 아이들이 그 말 때문에 변화하지 않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크고 성년이 되었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만났던 선생님들에게 나에게 던져던 그 말이 이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의미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교육이란 혹은 교사는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황동규 시인의 표현처럼 내가 이 사랑을 규정할 때 이 사랑의 8알은 기다립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육은 어쩌면 8알은 기다림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응답한다는 건 내년에 내부년에 선생님들이 만나게 될 교육의 현상에서 학생들의 요구, 학생들의 요청, 학생들의 부름 다양한 방식의 요구와 부름이 있을 텐데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응답한다는 건 영어로 respond인데 responsible 혹은 responsibility라는 단어를 파생시킵니다. 응답한다는 건 다른 의미에서 책임져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누군가에게 누군가에 대해서 책임져주는 사람 응답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앉아계신 선생님들의 면면을 잠깐 들여다보니까 아마도 자녀를 키우는 선생님도 계신 것 같아요.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에 대해서 응답해 준다는 게 어떤 것인지 자녀의 요구에 응답하고 자녀를 책임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부모는 부모가 되면서 아주 체감하며 살아가는데 교사도 마치 부모가 그런 것처럼 아이들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응답한다는 건 결국 아이들에 대해서 책임져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성과 교수의 효능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의 전공에서 혹은 교육학적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사람입니다. 과정과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노량진의 시험을 준비하러 들어오는 순간 선생님들은 과정이라는 가치를 잃어버리고 어디에 매몰되게 되냐면 결과에 매몰되게 됩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만들어내는 가치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지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학적으로 또 전공 영역에서 교과 영역에서 혹은 비교수 교과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전문성이 선생님들에게 선생님들의 전공 영역에서 또 교실 현장에서 선생님들에게 효능감을 만들어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동기이론에서 효능감이란 이 efficiency라는 개념은 학생들의 건강한 자아 개념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학생의 학업 성취에 아주 중요한 변인이 됩니다. 교사가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면 아이들과의 수업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추고 효능감을 가지는 게 교사로서 갖춰야 될 혹은 교사가 가져야 될 자기에 대한 아이덴티 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교육이라는 어원을 들여다보면 교학상장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는데 교학상장은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서로 성장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교사는 가르치기 이전에 배워야 하는 사람이고 배움을 누군가에게 다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된다는 건 늘 배우는 일에 겸손하고 배우는 일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선생님들의 인생에서 임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1년의 기간이 혹은 특정한 기간이 선생님들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인 배움의 겸손하고 성실함이 길러지는 중요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단순히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성실함이 만들어지고 또 겸손함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자를 위한 삶의 자신의 운명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교사가 된다는 건 어떤 특정한 직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타자의 삶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던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사의 존재는 이거 외에도 많이 있지만 저는 선생님들에게 잠깐이나마 교사란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우리가 임용을 준비하기 이전에 먼저 이 질문 앞에 자신을 세워두고 나는 왜 교사가 돼야지 나는 왜 교사가 되려는지에 대한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졌을 때 저는 선생님들이 비로소 임용 준비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의 목적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선생님들에게 Why will I be a teacher?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질문 앞에 뜨겁게 응답할 수 없다면 저는 선생님들이 이 시험 준비를 약간 유보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 앞에 선생님들이 가슴으로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임용시험의 과정에서 성공의 조건 저는 지난 10년 남짓한 시간 동안 이 교육학 강의를 대학과 역에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성공한 선생님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요. 또 나름대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는 물론 실패는 아니지만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는 선생님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성공의 조건은요. 저는 내가 왜 교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아는 것. 이게 선생님들이 이 임용을 준비하는 혹은 임용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고 프라이머리 컨디션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교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앞에 선생님들이 1년 가까이 이제 여기에 매진하고 정진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소위 선생님들 표현대로 지속적인 현타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여기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왜 여기 있어야 되지? 나는 왜 지금 이 시간에 이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왜 이 현타를 경험하게 되죠? Why do you study? Why will I be a teacher? 내가 왜 교사가 되어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오늘에서라도 던져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어쩌면 선생님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측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입니다. 공부의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이야기하지만 방법은 표준화된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선생님들에게 1년 내내 제 강의를 듣게 되신다면 아마 제가 개인차라는 개념, 학생 중시 이런 개념을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질 텐데 기본적으로 저는 철학과 사회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개념에 전착하는 게 자연스럽게 저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선생님들에게 단순히 개념을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 지속적으로 개념을 계속해서 추궁해 나갑니다. 그래서 개념의 천착이 아주 중요한데 학생 중심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게 심리학적 개념에서 어떻게 개인차로 구현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질문할 텐데 어쨌든 공부의 방법을 이야기할 때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말한 대로 한다면 모두 합격할 거다라 이야기하면 100% 거짓말입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요. 다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은 일반적인 혹은 통상적인 혹은 제가 생각하는 비교적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의 외의 하나의 방법 하나의 길을 알려드리는 거고 이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아나가는 길이 또 하나의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거 자체가 선생님들에게 절대적인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해 없이 공부의 방법을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교육학 논술 시험입니다. 이게 시험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시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어떻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한두 번 경험하신 선생님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이제 처음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임용시험 교육학에 대한 낯선 혹은 이게 뭔지에 대한 규정이 아직 어렵기 때문에 짧게나마 이 교육학 시험이 가지는 규정을 좀 짧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학 이론과 개념을 기반으로 서론과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춘 논술형 시험입니다. 처음에 2014년도에 이 교육학 논술 시험이 객관식 시험에서 논술형으로 넘어왔을 때 그 논술형 시험의 형식과 퀄리티는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학 논술 시험이 10년 전에 시작하면서 이제 10년이 되었잖아요. 10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이제 꽤 많이 성숙한 형태의 교육학 논술 시험이 출제되기 시작했고요. 제가 판단하는 좀 더 성숙한 교육학 논술 시험이 출제된 시기는 2020년 이후부터 출제되는 것들이 굉장히 성숙한 수준의 교육학 논술 시험이 출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5월 달에 제가 기출 문제 분석을 10년간 혹은 7년간 정도의 기출 분석을 할 텐데 메타 분석을 합니다. 그냥 시험 문제를 읽고 해설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메타 분석을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설계되었고 어떤 주제로 설계되었고 어떤 교육학적 개념과 이론을 통합적으로 설계했는지 메타 분석을 합니다. 메타 분석은 무엇과 어떤 관점에서 분석하는 우리가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메타 분석의 기준은 현행 교육과정입니다.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인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난 10년간 출제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거예요. 2014년도에 출제됐던 것부터 올해까지 출제된 것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다면 이제 내년부터 2024년도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첫 번째 해가 될 거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2025 신규 교사가 되던 해가 되는 2025년도가 되면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되는 또 아주 기념비적인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교육과정의 혁신이라고 보는 게 고교학점제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의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는 해가 2025년도입니다. 그래서 현행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우리가 출제됐던 문제들을 메타 분석해보면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논술형 시험인데 서론본론 결론을 써야 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 이 강의의 시작 초기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서론본론 결론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서론본론 결론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갖춰야 될 게 있는데 그게 교육학에 대한 개념을 혹은 교육학에 대한 이론을 기본적으로 먼저 이해하고 기본적으로 한두 줄 정도 써줄 수 있는 정도의 전제가 됐을 때 이제 서론본론 결론을 어느 정도 써줄 수 있습니다. 형식을 연습하는 건 아주 짧은 생각 동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형식 때문에 감점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서론본론 결론을 갖추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15점이라는 배점의 컨텐츠를 채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서론본론 결론하고 주제의 연관성이 2점과 서론본론 결론이 3점입니다. 그러니까 5점은 사실상 선생님들에게 과락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 세이피티 베이스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5점은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시간 15점을 채우는 건 결국 교육학 개념과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쓰는 연습들이 가장 중요한 1년 동안 교육학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최근 시험의 변화입니다. 이론과 개념을 단순하게 서술하는 문제들이 2014년도 계속 나왔고요. 최근까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성숙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섞었습니다. 예컨대 작년 교육학 논술 시험의 1번 문제가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장점을 쓰는 문제였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서술형 문제. 이건 논술형이 아니라 논술은 어떤 개념과 연결해서 통합적으로 논리적인 사고의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게 논술인데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장점 두 가지를 쓰는 건 논술형이 아니라 서술형에 가깝죠.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서답형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단순한 문제도 있고요. 또 올해 첫 번째 문제였던 올해 첫 번째 문제였던 잠재적 교육과정의 새 측면은요. 굉장히 좋은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통합형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짧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개념을 단순하게 서술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현행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학교 현장 그리고 교실 상황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예컨대 2년 전에 출제됐던 학생의 자기평가라는 개념을 단순히 개념만 쓰는 게 아니라 당신 수업에서 선생님의 수업에서 자기평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건지 구체적 방안을 물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개념을 진술하는 게 아니라 학교 현장이나 교실 현장에 직접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최근 시험의 변화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단순한 개념을 서술하는 문제도 들어가 있지만 두 번째 학교 현장 현행 교육과정과의 관점에서 통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난도의 변화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답안의 통합성과 개방성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는 난도가 약간 상향 조정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량진에서 매번 시험이 있을 때마다 선생님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노량진의 강의의 무용론입니다. 이거 들어봐야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전공? 이거 왜 우리가 전공을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지? 실제 전공에서 가르친 내용이나 내가 공부한 내용과 다른 난이도 혹은 다른 영역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마지널의 개념과 이론들이 나오게 되면 결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모든 강의의 무용론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결과에 매몰되는 형태인데 분명히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지적 성장이 있었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다양한 역량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길러진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서 나온 것과 나오지 않는 것을 이분법으로 흑백 논리의 관점에서 다 결정해버리면 사실상 이 강의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정과 결과라는 측면에서 좀 들여다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강의를 준비하시면서 그냥 교육학 공부는 한 12, 13점 정도면 될 거라는 정도의 타협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교육학적으로 교육학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조금씩은 깊어질 수 있는 과정의 가치를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교육학 논술 시험입니다. 이 세 가지 가지고 교육학 논술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 세 가지가 적어도 교육학 논술 시험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교육학 논술 시험을 이렇게 규정했으니까 이 규정에 따른 우리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교육학 논술 시험은 크게 두 가지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약적으로 정리하면 개념과 이론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개념과 이론을 어떻게 학교 현장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이 두 측면이다. 이렇게 이원화해서 크게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교육학 논술 시험이 이런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개념과 이론에 좀 더 천착할 필요가 있고요. 개념과 이론에 대한 이해가 깊고 넓을수록 교육학 논술 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든지 간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교육학 논술 시험에 대한 규정과 구조를 이해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들,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험의 준비 단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1단계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교육학의 개념과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조화합니다. 저는 1, 2월 강의를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에게 하우징의 기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보다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에 문제풀이가 들어가면 제가 질문해서 계속해서 하우징을 질문하거든요.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특정 영역에, 특정 범주에 어떤 개념과 이론이 있는지를 머릿속에 잘 그림을 못 그려요. 왜 그림을 못 그리냐면 너무 개념과 이론에 천착하고 빨리 안기하고 너무 서두른 나머지 큰 틀을,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는 어떤 범주가 있고 교육평가에는 어떤 범주가 있고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안에는 교육과정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과정의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식적 교육과정에서부터 맨 마지막에 나오는 통합중심의 교육과정까지 최근에 우리 교육학 논술시험에서 계속해서 출제되는 올해도 출제되었던 잠재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 그 다음 교과 내용의 선정을 기준으로 따라서 교과중심 교육과정에서 통합중심 교육과정, 통합중심 교육과정은 지금 현행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과관의 연계를 종합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내년에 2024년도에 아주 중요한 교육과정에 출제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범주고요. 세 번째는 교육과정 개발의 역사입니다. 이거 우리가 교육과정의 연구이론의 접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통주의적 접근에서의 교육과정, 개념경험주의 관점에서의 교육과정, 그 다음 전통주의, 재개념주의 관점에서의 교육과정, 이게 범주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에게 교육과정 이론의 세 가지 측면이 뭐가 있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전통주의, 개념경험주의, 재개념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하우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우징이 되어야지 문제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세 가지 하우징 중에 끄집어내서 이거는 재개념주의에 관한 내용이니까 재개념주의 관점 안에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재개념주의는 교육과정에서 보면 교육과정의 사회학적 관점이고요. 교육사회학의 관점에서 보면 지식사회학의 관점입니다. 혹은 미시교육학의 관점이에요. 이게 이제 개념과 개념의 역사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공통점인데 1970년대에는 우리 교육학, 전통교육학이 완전히 뒤집히는 시계입니다. 이때 선생님들 학교에서 한 번은 들어봤던 이반일리치 같은 사람들 디스쿨링 소사이어티 야 이제 학교 교육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우리가 원하는 학습을 우리끼리 만들자 러닝웹, 러닝 커뮤니티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학습망이라는 개념이고요. 이반일리치는 그때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1970년에 이반일리치가 무덤에서 나와서 지금의 시대를 본다면 아마 눈물을 많이 흘릴 거예요. 이반일리치가 디스쿨링 소사이트에서 그렸던 그림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원격교육, 온라인 교육이 이반일리치가 책에서 보면 이 사람이 인터넷에 대한 개념도 없었던 시대고 무선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읽어보면 마치 무선의 시대를 전제하고 쓴 것 같아요. 선생님들 중에 혹시 디스쿨링 소사이어티를 완전히 원 텍스트를 읽어보신 선생님이 계신가요? 학부나 혹은 대학원에서. 없으시죠? 그렇죠? 지금은 읽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많이 설명할 거고 합격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 온라인 교육과 다양한 학습이 풍요해된 시대에 어떤 학습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또 의미들을 1970년대에 이반일리치가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좀 겹길로 샜고요. 어쨌든 1970년대에 교육과정 재개념주의, 지식교육학, 신교육, 사회학, 교육학의 새로운 물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선생님들 잘 들어봤던 실순주의 교육 철학의 마틴 부버 같은 사람들이 he want to do, 나와 너 같은 책을 통해서 이제 교육은 대화다. 혹은 비판 철학에서 하버마스 같은 사람은 교육은 의사소통이다,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래서 교육은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이성을 갖춰야 된다. 이거 우리가 의사소통의 합리성, 의사소통의 이성이다. 어쨌든 역사적으로 개념의 역사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선생님들이 교육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론을 이해하는데 좀 잘 그 이해폭구와 넓이를 좀 더 많이 넓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강의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끝나는 강의가 아니라 내러티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강의든 대학에서의 강의든 기본적으로 개념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이후에 다른 개념의 영향을 주었는지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교육학 개념을, 교육학을 듣게 되면 교육학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교육학 개념의 정확한 이해 중심의 강의와 학습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1, 2월 강의와 3, 4월 강의는 하우징을 먼저 한 다음에 3, 4월에는 아예 개념만 따로 뽑아내서 이제 개념에 좀 더 천착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우리 객관식에서 어떤 개념들이 출제됐는지를 반대로 들여다보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추리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이 교육학을 공부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질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별로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 부담을 가진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할 양이 많을 때 부담을 가져요. 두 번째는 어렵다고 생각하면 부담을 가집니다. 정확히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특징이죠. 어렵고요.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특징인데 그래서 우리가 수포자가 나오고 교육과정에서 중도탈락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너무 어렵고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육학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난 10년간 제가 정확하게 나중에 수치로 알려드리겠지만 정확히 68개의 교육학 개념만 출제되었습니다. 어느 대학의 어느 교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게 공개적으로 나가는 이야기니까 모 대학의 모 교수님이 교육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통용하는 개념은 약 1480개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몇 개가 나왔다고요? 68개가 지난 10년 동안 정확히 출제가 되었습니다. 맞는 개념인가요? 많은 개념이 아닙니다. 교육학을 공부하는데 68개의 개념은 크게 많은 개념이 아니에요. 그 대신 그 개념을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면 68개의 개념 완전히 독립된 개념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68개의 개념을 우리가 청킹,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적으로 범주화해보면 한 7개, 6개 정도로 범주화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학이 공부할 게 많다라는 마음을 조금 선생님들이 내려놓으시면 공부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할 거고요. 두 번째는 개념을 중심으로 잘 하우징하고 개념의 역사성을 고려해서 개념과 개념 간의 통합적인 연결이 잘 이루어진다면 선생님들이 교육학에 대한 이해를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육학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조금 내려두고 우리가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잘 대응할 수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어오신다면 교육학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나 정신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교육학을 훨씬 더 잘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단계는 교육학의 이론이나 개념의 심층적 이해와 글쓰기입니다. 저는 3월부터 글쓰기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1, 2월에는 많이 듣고 하우징을 끊임없이 반복할 거고 선생님들하고 하우징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리마인딩의 형식이고요. 두 번째는 마인드맵핑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매 시간마다 지난 강의에 리마인딩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걸 다시 한번 비주얼라이징 합니다. 이걸 우리가 마인드맵핑이라고 하는데 그림으로 선생님들에게 개념과 개념 간의 연결 구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교육사 교육 철학을 선생님들 좀 힘들어합니다. 저의 대학 강의에서 교육사 교육 철학은 조는 선생님이 없는데 여기서 강의를 하니까 조는 선생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대학에서처럼 좀 더 스펙타클하게 강의가 어렵잖아요. 여기는 좀 더 드라이하게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내러티브를 입히고 색깔을 입히려고 노력하지만 애초부터 선생님들은 교육사 교육 철학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라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교육사 교육 철학 교수님들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저만 제외하고. 어쨌든 교육사 교육 철학을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마인드맵핑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주의의 흐름과 자연주의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의 흐름을 우리가 이후에 객관주의 퍼스펙티브 교육학이라 이렇게 부르고요. 그다음 자연주의 교육을 구성주의 교육과 오늘날 우리 교육과정에 말하는 학생중심 교육과정입니다. 그럼 이 학생중심 교육과정의 철학적 연원은 뿌리는 어디에서 오냐면 자연주의 교육의 흐름에 있습니다. 자연주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생님이 누구냐면 학자가 누구예요? 혹시 대답해 주실 분 있습니까? 힌트. 18세기입니다. 지금 선생님 루... 루소. 루소가 자연주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자연주의. 그때 말하는 자연주의는 대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라는 내면적 자연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자연주의는 기본적으로 아동, 학생이라는 개념이고 여기에서 개인차, 그 다음 이 개념이 20세기 미국으로 19세기 후반에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알려진 존 듀이에게로 넘어옵니다. 존 듀이가 뭘 읽었냐면 뭘 읽고 있었냐면 시카고 대학에서 루소의 에밀을 읽었습니다. 이게 내러티브죠. 선생님도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시죠. 그렇죠? 깊이 유럽 철학의 아동중심 교육에 큰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사회적 진보주의라는 큰 거대한 흐름 안에서 시카고 대학의 실험학교를 만들고 이제 학생중심 교육 문제결 학습 같은 다양한 형태의 교육의 혁신들을 실험했던 사람이 존 듀이고요. 그 제자, 시카고 대학의 후임 교수가 킬 패트릭. 오늘날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프로젝트 학습을 창안한 사람이 킬 패트릭. 그러니까 프로젝트 학습은 큰 틀에서 보면 아동중심, 자연주의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후에 나오는 개념들이 다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존 듀이는 아동중심을 강조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전인교육을 강조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진보라는 개념은 전인적, 사회적 발전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진보주의 교육을 전인적 교육에서 들여다보면 또 연결될 수 있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개념과 개념 간의 연관성을 역사적 관점에서 혹은 영양사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교육학의 개념과 이론들은 굉장히 좀 작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육학에 대한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1, 2월에 하우징이 있은 다음에 3월부터는 선생님들 매주 아침마다 월요일, 화요일 날 주로 교육학 강의가 있으니까 전날 배운 개념과 이론에 중요한, 많이 출제됐던 개념과 이론을 중심으로 아침마다 형성평가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개별 자기평가입니다. 그래서 글쓰기 시험을, 글쓰기 연습을 3월부터 할 겁니다. 우리 시험은 오럴 테스트, 그러니까 구두 시험이 아니라 파이퍼 베이스드 테스트, 글쓰기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월부터 선생님들의 손목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말한 것들을 글로 만들어내기까지는 꽤 많은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생각하고 많이 말해봐야지, 또 많이 써봐야지 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월부터는 매우 단순한 글쓰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밴드라의 자기효능감이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효능감이란 뭐예요? 한마디로 쓰면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혹은 내가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다는 신념, 이게 자기효능감이에요. 이것만 쓸 수 있으면 아주 중요하죠. 이런 방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글쓰기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글쓰기에 내용을 조금씩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조금씩 선생님들의 손목을 부드럽게 하는 글쓰기 연습을 할 거고요. 3단계가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학의 이론과 개념의 실제 사례를 적용해보고 실제 우리 실전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우리 교육학 시험에서 나오는 형태로 사례를 보고, 사례에 대한 내용을 보고 추론하고, 추론한 걸 기반으로 답을 쓸 수 있는 조금씩 조금씩 3단계까지 간다면 선생님들이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교육학 시험에 대한 개념 규정을 했고요.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준비 단계를 3단계로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저의 커리큘럼을 잠깐 선생님들에게 소개해 드린다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론 개념, 이론 개념을 명확하게 문제를 대응할 수 있어야 되면 주로 1, 2월, 3, 4월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포커스를 두고 강의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과 이론이 나오더라도 선생님들이 한두 주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하고 충분히 반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되게 힘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마도 제 강의를 선택하셔서 내년에 제 강의를 듣게 되면 아주 중요한 개념은 아마도 한 천 번 이상은 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선생님 표현으로 골백 번은 들어야지 아마 시험장에 가게 될 거라고 아주 중요한 개념과 이론은 계속해서 선생님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론과 개념 문제를 대응할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담론과 문제입니다. 이 담론은 뭐냐면 제가 2015년도에 노량진의 교육학 논술 강의를 시작했었는데 제가 노량진의 강의를 시작할 때 보니까 다 5월 달에 커리큘럼이 객관식 기출 문제 분석하는 게 이 노량진의 커리큘럼이더라고요. 시험은 교육학 논술 시험인데 왜 기출 분석을 하지? 그래서 제가 그때 만든 커리큘럼이 주제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노량진에서 주제 강의라는 걸 처음으로 하고 책을 썼었는데 어쨌든 처음으로 이제 주제 강의를 하면서 교육학 논술은 주제에 따라서 문제가 설계됩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출제를 하잖아요. 출제 위원들이. 그러면 이제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합니다. 어떤 주제를 다룰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생중심 교육과정이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생중심 교육과정이라는 주제 안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연결하죠. 그러면 올해 출제됐던 개념들. 잠재적 교육과정.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학생중심 교육과정의 카테고리에 분류합니다. 당연히 학생중심 교육과정의 주제면 답은 문제는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잠재적 교육과정이 나오게 돼 있죠. 이거 외에도 학생중심 교육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몇 가지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영교육과정. 학생중심 교육과정입니다. 영교육과정은 뭐냐면 학생들이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가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잠재적 교육과정도 학생들이 학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한 기준인데 교육과정을 내가 무엇을 가르칠까에 초점을 두면 학생중심 교육과정이 아닌데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면 그게 다 학생중심 교육과정입니다. 학생중심 교육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의 유형이 영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입니다. 제가 작년에 잠재적 교육과정을 선생님들하고 분석하면서 올해죠. 올해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분석하면서 잠재적 교육과정에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잠재적 교육과정은 지금까지 세 번 출제되었거든요. 잠재적 교육과정이 또 출제된다면 하나밖에 출제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잠재적 교육과정을 고려한 교육과정 설계 방안입니다. 그 설계 방안은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올해 같이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교육의 목표 측면에서 수업 전략 측면에서 학생평가 측면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의 세 가지 측면을 계속 연습했는데 올해 교육학 논술 문제 1번이 뭐였냐면 목표 측면에서 교수 전략 내용 측면에서 학생평가 측면에서요. 왜 별로 무감한 얼굴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노량진은 그런 단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뭐죠 이거? 다 맞췄다. 다 적중했다. 그래서 적중 신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강의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아마 적중했는지 안 했는지 이야기하는데 적중은 100% 적중할 수도 있고 80% 적중할 수도 있고 책이 있으니까 적중할 수도 있고요. 잠깐 언급했으니까 적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선생님들에게 적중이라는 가치나 적중이라는 저도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또 저는 이제 희소식구안에서 강의를 하는 거지만 너무 적중이라는 신화에 좀 매몰되거나 또 그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잠재적 교육과정은 그런 방식으로 주제 강의를 하면서 쭉 현행 교육과정과 연결해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그런 내용들을 분석하다 보면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측면이 있을 거고 담론과 문제를 통해서 이론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대응할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주로 이론과 개념이라는 측면에 좀 천착할 거고요. 이후에는 이제 주제 담론, 주제 교육학의 주제와 그리고 중요한 기출 문제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실제 사례를 보고 추론하고 추론한 개념을 적용해 보는 문제입니다. 예컨대 올해 교육학 논술 시험 문제의 1번 문제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직접 물은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들이 나왔어요. 잠재적 교육과정을 추론해야지 답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학 논술 문제는 이렇게 사례문을 보고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5월달 이후는 어떤 특정 사례문을 보고 이게 어떤 개념과 이론을 나타내는 건지 많이 추론하는 연습들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크게 다섯 가지 트랙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론 중심입니다. 그래서 개념과 이론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해 중심의 강의가 이루어질 거고요. 두 번째는 개념 중심입니다. 1, 2월 강의가 이론 중심 강의라면 3, 4월 강의는 개념 중심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때 글쓰기가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제가 3, 4월에 쓰는 교재 중에 이름이 교육학의 핵심 개념 300알파라는 개념인데 말 그대로 교육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 300개 정도를 다룹니다. 근데 실제 우리 10년간 출체된 건 68개밖에 안 되잖아요. 68밖에 안 되니까 68개만 외우라는 건 의미는 아니고요. 가장 많이 중요하게 출체될 수 있는 300개 개념 정도를 우리가 3, 4월 동안 다루게 됩니다. 세 번째는 담론 중심입니다. 두 가지 강의를 합니다. 하나는 논술의 핵심 주제들을 이끌어내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구조분석합니다. 아마도 선생님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해설 강의를 여러 대학에서 혹은 여러 군데서 들어보신 선생님이 계시겠지만 제가 아는 2015,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강의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컨대, 뭐 조회, 죄송합니다. 교수 이름을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2015 개정 교육과정이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참가한 지금 현행 대학 교수들이 해설을 훨씬 더 잘하겠죠. 왜냐하면 그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사람이니까 해설을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해설들을 앵무새처럼 그냥 요약해서 정리하는 건 해설 강의가 아니고요. 그건 우리한테 큰 의미는 없습니다. 2021,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의 핵심 개념을 이끌어내서 그 개념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는 게 해설 강의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조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구조분석을 하고 수업에 대한 구조분석을 하고 평가에 대한 이 세 가지 측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구조분석을 하고 구조분석을 하고 나면 어떤 교육학의 개념과 이론이 중요한지를 아주 자연스럽게 선생님들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출문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학 논술만 분석합니다. 객관식은 분석하지 않고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어떤 주제로 어떤 개념들이 어떤 범주 안에서 출제되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보여드릴 거예요. 보고 나면 어떤 공동첨이 있냐면 저는 이건 출제응집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 이제 교수들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들이 통용하는 말 중에 출제응집성인데 중요한 개념과 이론들은 그냥 1년 단위로 혹은 2년 주기로 3년 주기로 계속 출제가 돼요. 이거 이렇게 출제응집성이라고 부르는데 예컨대 형성평가 3번 출제되었습니다. 잠재적 교육과정 3번 출제되었습니다. 영교육과정 2번 출제되었습니다. 경험중심교육과정 2번 출제되었습니다. 중요한 교육과정은 계속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 왜 이게 2번 3번 출제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개념들은 왜 출제될 수밖에 없지? 현행교육과정의 관점에서 보면 경험중심교육과정과 학문중심교육과정은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현행교육과정의 교과통합, 교과연계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 통합의 원리를 나타내는 게 경험중심교육과정과 학문중심교육과정입니다. 경험중심교육과정은 학생중심에서의 경험, 체험을 중심하는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성,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고요. 학문중심교육과정은 특정 개념과 원리중심의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학생들이 실제 살아가는 삶의 국면에 적용할 수 있는 전의의 개념, 문제해결 역량이라는 개념의 중요한 축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행교육과정은 학생 경험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전의력과 문제해결 역량을 높이는 데 중요한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학 논술에서는 경험중심교육과정과 학문중심교육과정이 앞으로 계속 출제될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범주의 방식으로 우리 음악하는 선생님 계신가요?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될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중심교육과정에 대한 개념과 학문중심교육과정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깊이 이해할수록 경험중심교육과정의 역사성을 잘 알수록 자연주의 교육철학과의 연계성에서 또 교육사회학이라는 연계성에서 민주주의라는 개념과 연계성에서 이해하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보주의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올해 강의하면서 민주주의와 교육, 학교라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돼야 되고 이 민주주의 절차와 가치를 학교라는 사회에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존 듀위는 학교라는 사회를 마이크로소사이어티 소형사회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때 나오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강의 중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자치 같은 걸 이야기했는데 올해 교육학 논술시험 몇 번 문제였어요? 4번 문제였습니다. 경험중심교육과정의 개념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과 관련된 개념들을 모으다 보면 우리 교육학 논술시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문제중심입니다. 말 그대로 문제를 중심으로 실제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역량을 길러내면서 교육학 논술시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2차 심층면접인데 2차 심층면접은 전체 트랙에서 반드시 필요한 트랙은 아니고요. 네 번째 트랙까지가 반드시 이 커리큘럼 안에 있는 트랙이고 다섯 번째 2차 면접은 내년에 선생님들의 요청이나 추이를 보고 2차 면접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노량진 역사에서 갓 통틀어 이건 뭐 저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노량진에 있어 보니까 10년이 채 안 되니까 노량진에 30년 있었던 원장님들이나 또 본부장님들 이야기들 여기 있었던 선생님들의 이야기의 전원에 의하면 노량진 30년 역사 전체에서 2차 면접의 강의를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은 저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 2019년이 제가 마지막 2차 면접을 했던 시기가 팬데믹 이전 2019년도고요. 2019년도에 직강에서 선생님들이 한 350명 정도 모여서 우리가 2차 심층면접을 실제 시연하고 또 개별 면접도 시연하고 하는 연습들을 했고 가장 많았을 때는 2018년도가 정점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오셨고 한 천 명 정도의 2차 면접 심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이후에 팬데믹이 있었고 팬데믹과 더불어 전반적으로 2차 심층 면접의 준비에 대한 트렌드가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책 하고 그냥 공부하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2차 심층 면접이 전반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올해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많지 않은 선생님들과 2차 심층 면접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2차 심층 면접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게 된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 시연 중심의 또 다양한 형태의 개별 면접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마지막 정리하면 이렇게 날짜별로 정리하면 1, 2월의 기본 강의가 시작됩니다. 3, 4월의 심화 개념 중심의 심화 강의가 이루어지고요. 세 번째 7월부터 11월까지가 실전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역별로 문제를 풀거나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가 있고요. 마지막에 11월, 12월은 옵션이겠죠. 2차 심층 면접을 할 수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단계에 따른 또 시간에 따른 단계다.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커리큘럼이고 엑스트라 커리큘럼도 있습니다. 엑스트라 커리큘럼이 뭐냐면 전국 단위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작년간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4번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4번의 실전 모의고사는 게 저한테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요구해서 4월달과 6월달에 2번에 걸쳐서 2번의 실전 모의고사를 선생님들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 2월, 3, 4월 공부했던 거를 기반으로 4월에 마지막으로 한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끼리 혹은 전국 단위의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 6월달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상반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이때 한 번 더 모의고사를 통해서 하반기에 어떻게 우리가 교육학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적인 시험의 테스트 기간으로 마지막 2회 모의고사를 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내년에는 2번의 실전 모의고사가 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임용설명회의 정신적 측면으로서 공부의 목적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 측면에서 우리 교육학 논술시험이 가지는 규정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험 준비의 단계 거기에 맞게 거기에 대응하는 저의 개인적인 교육학 강의의 커리큘럼을 제안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에게 임용설명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저는 선생님들에게 이 두 가지 단어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심플리 앤 디플리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모순된 단어입니다. 심플리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1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복잡하고 다양한 루트들을 조금 심플리파이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목표가 생기고 내가 비전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면 선생님들이 목표를 중심으로 모든 삶이 심플리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삶의 무게를 가지고 내가 가진 인간관계의 무게를 가지고 내가 가진 고민과 생각의 무게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이루기는 어려워요. 목표를 이루려면 그 목표에만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가볍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거 외에도 풀어야 될 인생의 매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어떤 매듭이 먼저인지를 생각해 보면 중요한 매듭을 풀고 나면요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매듭들이 다 풀려요. 그런데 이것도 풀고 이것도 풀고 인간관계도 풀고 이것도 풀고 이것도 풀면서 공부한다? 절대로 성공하기 어려워요. 하나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심플리파이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생활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것 자체를 계속해서 요약하고 구조화해 줄 필요가 있어요. 텍스트는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자기 거로 만드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심플리파이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심플리파이 하고요. 내가 하는 공부를 매일매일 요약하고 정리해보고 구조화해보는 연습들을 하면서 공부의 양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디플리입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노량진 전체에서 통용되는 개념 이론과 암기 좀 적당히 암기하고 들어가면 교육학 논술 시험은 12, 13점 나올 거야. 혹은 그런 경험치를 가진 선생님들의 스피커가 크면 선생님들이 그냥 개념과 이론 몇 가지만 외우고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분이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과정에서는 그분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년에 내후년에 학생들에게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과정과 결과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거고요. 지금 현행 교육과정 가지고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과정중심 평가 과정중심 교육과정을 이야기할 거예요. 왜 자꾸 과정을 중시해요? 결과 중심에 서유라 중심의 교육과정이나 평가를 탈피해서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실패와 성공의 개념이 아니라 의미 있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경험시켜주는 게 우리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떤 결손이 있고 어떤 결핍이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역량을 길러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도록 우리 교육과정을 만들어둔 게 현행 교육과정 이게 과정중심입니다. 그 과정중심의 교육과정을 선생님들이 임용을 준비하는 그 기간에 적용해 봐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Simply and deeply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Slow and steady입니다. 제가 1, 2월 3, 4월 강의를 진행하고 매 주기마다 강의할 때마다 제가 선생님들 상담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조급해합니다. 1, 2월 강의가 끝날 때쯤에 어떤 상담을 하냐면 도대체 외워지기간 외우면 까먹는다 암기가 안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재예요. 어떻게 교육학 개념과 이론을 한두 번의 강의를 듣고 한두 번의 텍스트 리딩을 통해서 완벽하게 암기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들이 아인슈타인이세요? 아니요. 우리는 아주 평범한 지적 역량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신에게 감사해요. 성실해서 내가 노력해서 어떤 결과를 이뤄내는 성공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그렇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거나 아주 천재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의 과정은 망각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매우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의 과정은 동시에 학습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망각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리텐션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포게팅의 과정이기도 해요. 무언가도 리텐션 되지만 파지 되지만 무언가도 포게팅 됩니다. 끊임없이. 이 과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반복을 통해서 에빙하우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프랙티스 메이크스 퍼펙트 끊임없는 연습이 퍼펙트 완전 학습을 만들어낸다는 에빙하우스의 자연스러우니까 망각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망각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래서 망각을 좀 즐기시기 바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어느 순간에 솔리드하게 선생님들 머릿속에 계속해서 단단해져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습의 과정을 바다에서 수염 스위밍 하는 걸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수영을 계속하게 돼요. 뭐 단단한 게 없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어디에 다다른다? 육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과정을 선생님도 좀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학습의 과정과 동시에 망각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고 슬로우하되 중요한 건 스테디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성공하는 선생님들 합격해서 학교에 가는 선생님들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이분들은 아주 스테디한 사람이에요. 공부의 과정도 스테디하지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자신의 여러가지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을 잘 스테디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꾸준함이 이겨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슬로우 앤 스테디를 좀 잘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슬로우 스타팅 하셨죠? 그 대신 이 오늘 첫 마음 또 내가 준비하는 이 마음이 내년 11월 12월 내후년 1월 심층 면접까지 스테디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틴어가 있는데 이걸 나타낸 페스티나 렌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되게 모순적인 단어인데 천천히 서둘러라라는 뜻입니다. 서두르되 천천히 하고요. 천천히 하되 서두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로 언제 서둘러요? 다다 거의 시험기간이 돼서 서두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천천히 서두른 게 아니라 그냥 서둘러서 서둘러 그러니까 이 페스티나 렌트 혹은 슬로우 앤 스테디가 선생님들 공부 과정에 선생님들 지속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조금 용기를 가져다주는 힘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단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로우 하되 스테디를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서두르되 천천히 천천히 하되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이 양가적인 이 이율배반적인 이 두 단어의 긴장 속에서 선생님들 자신을 좀 잘 지켜나가는 공부가 된다면 저는 선생님들이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콜링 오늘 선생님들에게 나눠드렸던 핸드아웃 첫 번째 제목이 제가 소명 콜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콜링의 역사적 의미를 이야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콜링은 부름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한자로 이야기하면 소명입니다. 제가 처음에 선생님들에게 Why will I be a teacher? 왜 교사가 되려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선생님들은 교사로서 부름을 혹은 스스로에게 교사로 부름을 혹은 그렇게 교사가 되고 싶은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학생들을 생각하고 학교를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교육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또 학교를 가고 내가 강의를 하고 수업을 하고 학생들을 만날 걸 생각하면 가슴이 쿵쾅쿵 뛰고 뜨거워진다면 선생님들은 콜링 교사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학교를 생각해도 무감하고 학생들을 생각해도 아직 감정이 요동하지 않는다면 아직은 부름을 받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들은 부르심을 혹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자 콜링 입니다. 뒤에 나오는 라틴어는 비타악티바 제가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는 유태계 독일인 철학자 여성 철학자 정치 철학자 이긴 한데 한나 아르헨트가 썼던 인간의 조건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비타악티바는 활동적 삶이라는 라틴어의 뜻입니다. 활동적 삶이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노동 하나는 작업 하나는 행위 인간의 조건은 크게 세 가지를 갖추는 하나는 노동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작업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행위입니다. 노동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냥 일입니다. 선생님들이 내년에 교사가 내년에 교사가 되면 그냥 교사라는 일이 나의 그냥 노동으로 맞춰질 수 있고요. 두 번째 작업은 창조적인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은 내가 이 교사로서 얼마나 창의적이고 멋있게 해낼까라고 고민의 과정에서 결과물이 나오는 게 작업입니다. 노동과 작업을 넘어서는 게 행위입니다. 행위는 정치적 행위를 의미하는 거지만 실존적 의미에서 자유로운 행위를 의미합니다. 노동과 작업을 넘어서는 의미를 향하는 행위. 그렇죠? 선생님들이 교사가 되기 위한 또 교사로서의 행위가 단순히 노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낫지만 작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의 실존을 나타내는 내가 가르치면 안 되는 내가 학생들에게 응답하면 안 되는 교사로서의 행위로서의 실존적 행위로서의 행위가 드러나는 이 세 가지가 만들어졌을 때 이 한나렌트는 이런 삶을 비타악티바 활동적 삶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저와 만나는 우리 선생님들이 또 내년을 준비하고 내후년 신규교사를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노동을 넘어서서 작업을 넘어서서 하나의 실존적 행위로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행위로서 교사라는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걸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신다면 저는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저항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공의 조건인 내가 왜 교사가 되는지 된 이유를 붙들면서 공부하신다면 선생님들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지금까지 임용설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저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해본 적은 없어요. 또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으로 저의 얘기를 잠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선생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임용설명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2015년도에 강의를 시작하면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소위 선생님들의 표현대로 일타 강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과 3년 만에 몇 천명의 학생들이 저의 강의를 듣게 됐고 2017년도 2018년도는 노량진의 그 어떤 선생님들보다 학생 수가 가장 많았던 그래서 선생님들 말로 만약에 제가 정점이었다면 2018년도가 학생 수가 많은 걸 정점이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강의를 선택하는 기준을 한 줌의 노력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에 매몰되기보다는 한 줌의 노력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나에게 맞는 강의가 뭘지 어떤 의미가 좀 나에게 교육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강의가 될까라는 한 줌의 노력을 기울여 준다면 저는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강의를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저의 강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혹자의 어떤 교수님의 강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그런 한 줌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다음 내년에 선생님들과 만나게 될지 안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이 제가 오늘 선생님들에 드렸던 정신적 측면이나 기술적 측면 그 이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짧은 단어들이 선생님들이 임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 40여 분 정도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이 엄동의 계절에 선생님들이 어려운 걸음으로 이렇게 강의실까지 와주셔서 임용설명에 참가해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디 선생님들이 내년 시험 준비 기간 동안 더 건강해지시고 또 지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더 강건해지시고 무엇보다 또 좀 강한 멘탈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육이 무너지고 또 교권이 무너지고 어제 충남도청은 학생인권조례를 배지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사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학 강의도 하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교권 보호를 위한 법 제정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제자들이기도 하고 저의 평생의 비전이기도 하고 학원이라는 장소와 학교라는 장소에서 여러 계층의 여러 형태의 선생님들을 만나지만 저의 인생의 목표는 한 사람의 건강한 좋은 교사를 학교로 보내고 세우는 강의가 저의 강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 제자들이 학교에서 좀 더 건강하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의 또 다른 삶의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최근에 교수들과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남도청의 결과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보호인데 왜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학생인권 조례 폐지와 교권은 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교권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선생님들도 좀 더 강한 멘탈을 만들어 나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육의 환경이 많이 어렵지만 좀 더 강한 정신력을 가진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셔서 학생들을 만나주신다면 또 우리 교육의 환경이나 아이들의 성장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결과들을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The power of one 한 사람의 힘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육을 바꾸고 학생들을 바꾸고 우리 사회를 많이 바꿔낼 수 있는 중요한 매우 프레셔스한 사람들이라는 걸 스스로 그런 자기 인식을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미 교사 아직은 교사가 아니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긴장감을 잘 유지하시면서 이미 나는 교사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신다면 선생님들이 충분히 혹은 넉넉히 내 9년 2025년도 신규 교사의 이름을 가지고 학교에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월 2023년 12월 16일인데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2023년의 시간을 감사하시면서 또 남아있는 시간들을 건강하게 또 의미있게 잘 마감하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또 만나 뵐 수 있을 거라고 여기서든 혹은 어딘가에 건강한 얼굴로 같이 또 뵙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모두 모두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임용설명회를 마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강의를 해서 선생님들 중에 혹시 뭐 조금 질문 있으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없으시면 저는 조용히 뒤안길로 살아 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지금은 질문은 하기 좀 어렵지만 나중에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다음에 고세훈 교육학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질문을 주시면 또 제가 질문에 댓글을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